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띠 소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띠들의 좀 뭐가 있냐 좀 띠로 보면은 묵직한 게 있어 말 그대로 묵직한 왜 소는 있잖아 옛날에 보면은 밤마다 밥만 갈잖아 주는 밥만 먹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독립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 독립성이 그지만 이것도 다 그냥 제가 통계적으로 보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축생 같은 경우에는 자 24살 우리 소띠 여러분들 정축생 자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그냥 좀 직진 좀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 기회년에 너무 있잖아 너무 소처럼 가만히 그냥 주는 밥만 먹고 앉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펼쳐라 경전에는 그래야지만 내가 25세 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펼쳐진다 공부 특히 자기가 유학을 가고 싶구나 아니면 대학원을 가고 싶구나 공부를 조금 내가 더 아쉬운데 이게 금전적으로나 모든 게 조금 안 풀리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그 학업을 갖다가 유지를 하면 괜찮아 응 그럼 내가 하고픈 그 소원을 이룰 것 같아 응 그래서 내년에는 공부에 좀 직진 응 응 공부에 직진 해외로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공부에 직진 우리 36살 울축생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내가 아까 그랬지 소띠들이 좀 고민이 많다고 근데 울축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업을 한번 새로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울축생 36인데 왜 작년에 꿈을 펼치질 못했던 걸 오래 하는 경우도 있고 자 내년에 가서 소띠들이 지금 삼재잖아 묵는 삼재 그렇기 때문에 이별수도 있지 않아 없을 거야 부부간의 이별수 남녀간의 이런 이별수 그래서 공방수 마음이 조금 많이 아프라는 은세다 그래 응 36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내년을 봐라 나가는 삼재지만은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2021년을 봐라 2021년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래 응 소띠들 내가 그래도 앉아서 먹을 거를 왜 우리가 여물을 준잖아 그럼 앉아서 분명히 받아 먹을 일이 있어 응 앉아서 받아 먹을 일이 있으니까 작년에 기회년이 힘들었고 올해도 내년에 경자년에 힘들더라도 조금만 한 해만 더 참아봐 그러면은 괜찮아 응 받아 먹을 일이 있어 개축생 48 아휴 나는 이 문서 같은 게 참여 올 작년에 이 문서 문서 갖고 내가 좀 많이 얘기를 할게 작년 때문에 이 48 이 개축생들이 문서 때문에 착한 머리 아팠을 거야 골아팠을 거야 왜 이게 내가 문서를 보내야 돼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는 않고 묵은 문서는 그대로 있고 새 문서를 잡았는데 묵히고 막 이럴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48에 되도록이면 문서를 잡지 말아라 내가 갖고 있는 문서라도 그냥 파는 게 제격이다 좀 팔아 근데 올해 작년에 기회년에 못 나갔던 문서가 경자년에 나가냐 나갈 수 있는 생일달을 말해줄게 12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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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0월생 10월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월생 아니야 3월생은 조금 힘들 거야 그러면 내가 12월생하고 10월생이라고 그랬지 네 12월하고 10월생 그 대신 9월생은 자금문서는 나갈 거야 9월생들이 자금문서요? 자금문서 자금문서 내 집이나 뭐 이런 전세나 뭐 이런 거를 내놓는다고 하는 그런 거는 나갈 거야 운때는 안 맞아도 9월생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문서는 나가고 자 큰 문서를 갖고 있는 12월생이나 10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빨리빨리 처분하는 게 나아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뭐 3억을 생각했다 그러면 그냥 2억을 내가 믿져서 보낸다고 생각을 해도 파는 게 나아 왜 내년에 후년에 가면 아홉에는 더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때 운세가 딱 그때는 맞아 떨어지니까는 그때 가서 그 생일달에 맞는 분들은 문서를 빨리빨리 그냥 처분해 신축생 자 신축생은 60갑자라고 60이지 이 또 한갑에 또 식사 한갑에 또 한갑밥 잘못 드시고 옛날에 또 이렇게 이렇게 보면 또 그렇대 그러니까 한갑이야 내년에는 60에 한갑에 계시는 분 자 3월생 7월생 8월생 10월생 분들은 생일빡 잡수시지 마 내가 생일을 미리 땡겨먹든가 아니면 그냥 생일이라는 목을 잡지 말고 드셔든 왜냐하면 자 60이 한갑이잖아 한갑이라서 이분들이 작년에 내가 고비를 쉽게 넘어갔다면 59의 고비를 쉽게 넘어갔다면 60에 내 한갑이 치게 돼있거든 친다는 거는 내 몸이 조금 안이 좋아진다 이거야 옛날에 어르신들이 수가 안 좋을 때는 자기 생일빡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 생일 축하합니다 이 말도 안 한대 옛날에 어르신들이 수가 그만큼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갑을 59 고비를 잘 넘기신 분들은 한갑밥 챙겨드시지 마 자식들도 어머니가 한갑인데 무슨 내가 아까 말한 생일달 있지 내가 생일달 그 적어놓지 않아서 그때그때 나오는 거라 또 생각하면 잊어먹어 까먹어 그러니까 잘 알아서 구독도 해가지고 봐가지고 자 어머니 내가 이럴 때 생일 때는 우리 어머니가 3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이었다 우리 어머니 생일을 내가 생일달은 꼭 생일 축하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해드리든가 목을 잡지마 그냥 그럼 어머니 그냥 살아계시면 좋잖아 아버지도 살아계시면 좋고 그렇지? 자 이거를 네 글자로 말하라고 또 나한테 얘기를 하겠지 소티 그치? 자 소띠의 할아버지를 네 자로 표현한다면 너나 잘해 그렇지 너나 잘해라 왜 이 소띠들이 뭐가 있냐면은 너나 잘해가 왜 그러냐면은 자기 주작이 강하거든 그저 내게 옳다 그래 근데 띠별로 다 마찬가지야 똑같아 근데 갑자기 네 글자 나오려니까 그냥 튀 튀어나온 머리야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 아 잘해야 되지 소띠 너나 잘하세요 아 잘해 아 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